국립해양박물관과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이 해양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해양문화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양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생성하는 많은 좋은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학술적인 성과들을 이번에 협약의 결과로서 LG 헬로비전과 함께 전국의 시민들이 공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